미쓰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우석과 아이유,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김우석 씨. 소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받을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우리 디아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받을 줄 몰랐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디아분들 사랑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양이 버전 주가. awarenes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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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hree, four, five, five,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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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five, seven,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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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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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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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 eight, eight, nine, eight, eight. 지금 어디야? 지금 노래가 어디죠? 지금 노래가 어디죠? 이게 어디죠? 가지고 있던 슈가 의미도 해 준 special leaves 마음을 적성은 불린 힘이 낸 도는 바리스 specialty 스 bacon 고감을 팝 voted 들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